안녕하세요. 얼씨구다역티비입니다. 오늘도 저 채널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씨구다역티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오는데 반팔을 안에 입고 겉옷을 걸치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더울 때는 옷들이 벗고 그리고 아침 저녁은 조금 살살한데 저는 오늘 버스 속에서 옷을 그냥 짧은 옷 안에 입고 밖에 긴 거 입었잖아요. 벗고 왔어요. 너무 좋아. 날씨가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또 감기들 일어올 때 감기들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얼씨구는 그래서 오늘 또 천오배원짜리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천오배원짜리. 자, 뭘부터 보여드릴까요? 여전히 대표님께서 많이 품으시니까 굉장히 많죠? 굉장히 가질수가 많으니까 그죠? 굉장히 가질수가 많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는 불러들어는 아니다. 불러들어는 14,000인데 너무 좋아요. 그죠? 피멍이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2만원 이상 가고요. 택배 갑니다. 그리고 5만원 이상은 그죠? 택배비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들어는 아이 14,000원. 어우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저도 빨리 또 하는 소리지만 실방을 빨리 배워서 실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방하면 이거 14,000원이면 금방금방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내원하는 아이. 이두짜리 4,000원. 너무 좋죠? 요게 그냥 애기들만 하는데 또 요걸 분채 원하시면은 분채로 또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분채 들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패트리샤라는 아이. 패트리샤. 너무 예쁘죠? 패트리샤. 이렇게. 그죠? 입장이 이렇게 넓고 그죠? 너무 예쁩니다. 색깔이 완전히 분홍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 예뻐요. 어디갔어? 이거를 1500원에. 너무 좋아요. 자, 스토베리 아이스입니다. 스토베리 아이스. 와, 진짜 이거. 이거 지금 분이 깊어서 그러지. 마른 입장띠고 이렇게 식재해놓으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보세요. 그죠? 나인이 이렇게 분홍, 분홍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얘는 그죠? 나인부터. 이렇게 나인만 물드는 아인가봐요. 자, 없는 아이는, 조금 있는 아이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파. 미파가 노란 꽃이 피습니다. 자, 이거는 방 그늘에서도 잘 자라주는 아이죠. 저는 인간적으로 보라색,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아, 미파. 아, 지금 꽃이 다 핏습니다. 아, 예뻐. 그죠? 아, 노란색은 사람을 그냥 확 그냥 힐링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그죠? 아, 미파. 아, 이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파. 1500원. 자,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로즈. 아우, 너무 좋아요. 크리스탈로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크리스탈로즈. 보이시죠? 크리스탈로즈. 이렇게. 입장 입장 하나마다 굉장히 건강미가 넘치고, 그죠? 싱싱하죠? 죄송합니다. 자, 크리스탈로즈. 자, 크리스탈로즈고요. 지나가겠습니다. 자, 작은 아이는 그냥 지나가고요. 이거는 후레뉴. 후레뉴입니다. 후레뉴는 2,000원이네요. 후레뉴. 아우, 진짜 완전 통통한 게. 목이 왜 이렇게 작아지? 통통한 게 보세요. 그죠? 입장 보세요. 후레뉴 2,000원. 후레뉴 2,000원입니다. 후레뉴. 이런 보시고요. 후레뉴. 자, 축축 늘어난 거 좋아하시면 이 청옥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청옥도 이렇게 분홍분홍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옥도 분홍분홍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벨타라는 아이. 벨타라는 아이. 1,500원. 이거는 그냥 초록입니다. 초록. 이건 초록이에요. 완전 환협이죠. 이 입장 보세요. 그죠? 초록. 벨타나. 1,500원.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까라솔. 까라솔이고요. 꼬집기. 정말 초보님들은 우리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얼굴 하나하나 그죠? 여기 입장 요렇게 꼬집기 하면은 얼굴을 많이 만들어주죠? 꽃다발 만들어주는 아이. 까라솔은 다행맘들이 많이 괴롭히는 아이입니다. 그죠? 까라솔. 이거는 한몸이에요. 까라솔은 집에 없는 사람은 없죠? 까라솔 정말 초보님들은 저도 초보지만 굉장히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까라솔. 정말 예쁜 까라솔. 자, 이거는 앙무입니다. 앙무. 이거는 이 색깔이 자체가 꽃이에요. 앙무. 이거는 한 3포트만 합식해서 키워도 좋아요. 1,500원. 너무 좋아요. 제리수시장보다 더 좋습니다. 여기는 농장에서 굳혀져가지고 훅 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나미라는 아이입니다. 모나미도 1,500원. 어디가서 1,500원을 살 수 있을까요? 그죠? 정말 착한 가격이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입해주셔서 대표님께서 이걸 착하게 내놓으셨습니다. 자, 이거는 또 2도짜리네요. 2도짜리. 2도짜리입니다. 모나미라는 아이. 자, 이거는 완전히 배추입니다. 배추. 김장해야 되겠네. 미안해. 자, 이렇게 보세요. 어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자, 고사홍. 고사홍도 완전 환엽이죠? 입장 보세요. 그죠? 고사홍도 완전히 환엽입니다. 색깔이 보세요. 그죠? 선명하죠? 이거 영상보다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그죠? 고사홍. 자, 1,500원. 자, 바닐라비스입니다. 바닐라비스. 자,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자, 입장 보세요. 정말 통통하죠? 퍽 터질 것 같아요. 이런 한 3포트 동그란 분에 한 5포트 동그랗게 이렇게. 그죠? 쉽게 해놓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바닐라비스 없으신 분들은 한번 품어 가셔서 길러보십시오. 자, 그리고 펜덴선. 얘는 꽃이 예쁜 아이입니다. 이 꽃이 예뻐서 키우신 분 굉장히 많아요. 밥도 굉장히 많죠? 저도 이 꽃이 예뻐서 그냥 이거 3포트를 제가 합식해서 키우는데 너무 예뻐요. 밥도 굉장히 식구들도 많죠? 풍성합니다. 캔텐스. 자, 그리고 방울복랑입니다. 방울복랑. 이거 정말 이거 읽어놓으면 겁 못지않게 예쁩니다. 땡글땡글땡글한게. 그죠? 너무 이쁘죠? 캔디 캔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거 캔디. 방울복랑. 그리고 너는 뭐니? 자, 이거는 더블손이라는 아이입니다. 이거는 또 파 비슷하네. 그죠? 파 비슷합니다. 파 비슷합니다. 퍼. 파 비슷하네. 그죠? 아유 정말. 이것도 굉장히 또 삐쩡삐쩡한게 특이하네. 그죠? 그리고 더물지 않는 아이. 흔하지 않는 아이. 있을 때 부모 가십시오. 흔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신동입니다. 신동 꽃이 너무 아름답죠? 신동이 꽃들을 다 물었네요. 신동이 꽃들을 다 물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깊은 분의 한 3포트만. 와, 너무 좋네. 너무 좋아. 그죠? 와, 너무 좋습니다. 목대 한번 보세요.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신동. 자, 이렇게 해서 신동. 이야, 이거 진짜 한 3포트만 합식해도 롱분에. 한 포트만 합식해도. 한 포트 합식이 아니고 한 포트만 해도 풍성합니다. 신동. 자, 신동입니다. 신동. 자, 신동. 자, 신동. 자, 그리고 아보카드 크림. 아보카드 크림 굉장히 메리지게 나옵니다. 색깔 한번 보세요. 요렇게 피멍이. 요런 아이들은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죠. 요거 보세요. 피멍이들. 아, 아보카드 크림. 통통해요. 정말 통통합니다. 아우, 요게 우리 아줌마들도, 저도 아줌마 안 되나요? 아줌마들도 너무, 너무 좀 날씬한 것보다 아줌마들은 좀 통통한 게 좋아요. 나이 먹을수록 조금 살이 있어야죠. 어, 예쁘다. 얘처럼 통통. 쟤는 영상 찍다가 뭔 후소리 하나 그러겠지만, 후소리도 해야 재밌잖아요. 심심하잖아. 너무 지루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너는 뭐니? 자, 요거는 뭐냐? 자, 한 개가 떨어져 있는데 너를 한번 주워보려니까. 넌 뭔데 떨어져 있니? 자, 요거 보세요. 요게, 요게 아보카드 크림인가요? 아니네. 요거는 뭐니? 내가 뭐가 떨어져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있니? 자, 그리고. 아보카드 크림. 너무 매력적인 아이죠? 요거는 내가. 자, 요거는 아보카드 크림. 아우, 진짜. 너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아보카드 크림. 이름 보시고요. 1500원. 와, 정말 너무 좋아요. 이거 1500원짜리. 어디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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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밖에 없습니다. 자, 빅토리라는 아이입니다. 빅토리. 아, 저 톨이 가는 거 빅토리입니다. 와, 요건 또 선이 요렇게. 요렇게. 요런 아이네요. 요렇게. 그죠? 그림을 또 뿌려놓은 듯한 아이입니다. 자, 그래요. 그죠? 입장이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그죠? 빅토리가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물이 조금 들었고요. 요거는 조금 초록. 요거는 빅토리야. 아, 그거는 빅토리가 아닌가 보다. 자, 빅토리. 빅토리는 맞네. 요거는 물 들은 아이. 요거는 조금 물 덜 들은 아이네. 그죠? 빅토리. 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까요? 빅토리. 자, 이 아이가 바로 빅토리라는 아이입니다. 빅토리. 참, 노래가. 빅토리. 자, 그리고 살몬이라는 아이입니다. 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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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생겼습니다. 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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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보시고요. 아, 살몬. 자, 저팔리나가 아니고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는 여기 왜 이쪽으로 갖다 놨어? 오팔리나는 너무 매력적인 아인데. 그죠? 오팔리나. 오팔리나. 통통하죠? 그리고 이거 부자를 만들어주는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염자.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진짜 염자. 와, 어쩜 이렇게 예뻐? 물이 들어서 아, 색깔 진짜 죽인다 죽여. 아, 염자 색깔 너무 예쁘다. 이 예쁜 염자 제가 한 번 더 가져가야 되겠다.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와, 오늘 염자가 물이 들어서 완전히 칼라, 염자. 진짜 칼라 칼라.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아, 염자가 그냥 나를 그냥 확 그냥 끌어당기네. 염자. 자, 그리고 방근에서 잘 자라주는 아이. 그리고 식구도 엄청 많이 늘려주는 아이죠. 어, 옵투샤. 자, 옵투샤입니다. 옵투샤. 자,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없는 쪽, 조금 적은 아이는 그냥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애쌍뜨라는 아이. 애쌍뜨. 이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쌍뜨. 또 애쌍뜨. 애쌍뜨라는 아이. 자, 애쌍뜨입니다. 애쌍뜨. 어우, 이거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있네. 애쌍뜨. 그죠? 애쌍뜨. 아, 멋집니다. 애쌍뜨. 요렇게. 애쌍뜨.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름이 어디 갔어? 아, 이거 이름을 생각이 안 나네. 아, 이거 너무 멋진 아인데. 아... 이거 이름이 멋진 아인데. 빈센조. 아, 빈센조. 아, 빈센조라는 아이. 아우, 이거 너무 예뻐요. 정말 빈센조 없으면 한번 키워봐 보십시오. 빈센조. 와, 진짜. 이거 보세요. 묵어가지고 여기 따가리 따가리 색깔이 요렇게 예뻐요. 아, 정말 예쁘다. 이거. 대표님께서 많이 품어오셨습니다. 이거 많이 구입해가셔서 또 많이 품어오셨습니다. 빈센조. 색깔이 요렇게 예뻐요. 빈센조. 자, 지나가겠습니다. 고스티도 있습니다. 고스티. 자, 고스티. 이런 보시고요. 고스티. 자, 이거는 이렇게 목대가 쭉쭉 올라왔죠. 목대가 쭉쭉 올라왔습니다. 고스티. 자, 요건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다 요렇게. 지게 작대기처럼 가지가 벌어졌어요. 여기 다 지게 작대기처럼 이렇게. 지게 작대기. 그죠? 지게 작대기처럼. 자. 빨갛게 물들어주는 아르제. 아르제는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죠. 없는 집에는 한 포트씩 없는 집 없죠. 다육맘들은 아르제는 4천원입니다. 아, 아르제 너무 예쁘다. 그죠? 너무 예쁘네요, 아르제. 야, 이거는 또 수영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수영이. 아, 이거는 조금 롱분에 깊이 심으면 너무 예쁘겠어요. 요거 그죠? 아, 요렇게 생겼어요 또. 수영이, 수영이 특이하네요. 그죠? 응, 수영이 특이합니다. 자, 블랙킹. 여기 중간에 보라색으로 요게 젤젤 나가죠. 블랙킹. 아, 요거 또 애기가 옆에 있네. 요거 딱 하나 있네. 아, 매력적인 아이. 자, 블랙링입니다. 블랙링. 자, 블랙링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는 뭐야? 아우, 요거는 완전히. 아우, 너무 예쁘다. 요거는 레드콘이네요, 레드콘. 아, 정말 예쁘죠? 5,000원. 레드콘 5,000원. 자, 요거 레드콘 5,000원입니다. 자, 요거 사장님 대표님, 저는 요거 사장님인데 요거 요거 분체로 요렇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분체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없죠? 예. 아, 너무 예쁘다. 5,000원. 아우, 진짜 깨끗하고 예쁘다. 진짜 예뻐요. 아우, 너무 예쁘다. 이야, 정말 예쁘다. 저도 이거 없는데 요거 한번 또 품어가서 키워야 되겠습니다. 아우, 너무 예뻐요. 레드콘 5,000원. 자, 여기는 불났습니다. 소방차 불러야 되겠니? 불났어요, 화재. 화재. 하아, 진짜. 눈이 번쩍 떠입니다, 화재. 자, 살몬이란 아이입니다. 5,000원. 와, 너무 좋다. 완전 환엽입니다, 환엽. 그죠? 입장 보세요. 완전 환엽입니다, 환엽. 자, 살루. 자, 살루. 자, 살루입니다, 살루. 요렇게. 손톱 끝이 요렇게. 보세요. 아우, 너무 매력적이다. 빨간 소톱을 네일아트를 하셨군요. 하아, 살루. 5,000원. 야, 요런 입장에 요렇게 피망이 요렇게 들었습니다, 얘는. 어, 또 요런게 또 피망도 되네. 얘는 입장에 이렇게 피망이 드나봐요. 아우, 이쁘다. 진짜 이쁘다. 5,000원. 너무 좋다. 너무 진짜 착한 가격. 너무 좋아요. 자, 요거는 문스톤인 아이. 문스톤. 자, 이거 좀 땡겨보자. 문스톤인 아이입니다. 문스톤. 1,500원. 자, 가격 너무 착하죠? 손톱 끝 좀 보세요. 제가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문스톤. 그죠? 문스톤. 1,500원. 시집갈라고 이렇게 줄 서있습니다. 나, 빨리 데려가. 그래. 문스톤. 하나 같이 다 짱짱합니다. 요거는 싸이가이 입니다. 싸이가이. 사이가이. 자, 요게 싸이가이라는 나이. 요게 싸이가이라는 나이 입니다. 1500원.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환역살루라는 나이. 그죠? 요게. 요것도 살루 5,000원. 요거는 살루인데 6,000원이네요. 요거는 6,000원. 아, 진짜 예쁘다. 통통한게. 요거는 2포트 밖에 없네. 아, 적은거는 찍지 말라 그랬대요. 대표님께서. 아, 2포트 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없다고 짜증 내시지 말고.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너는 뭐니? 레이디스핑크 입니다. 레이디스핑크. 레이디스핑크. 아, 이름 더럽죠? 그죠? 레이디스핑크. 자, 얼굴들이 굉장히 많네요. 얘는. 이름 보시구요. 자, 레이디스핑크라는 아이입니다. 자, 애들이 굉장히 얼굴이 많아요. 자, 요거 보세요. 요렇게. 레이디스핑크. 뿌리도 이렇게 건강해요. 그죠? 얘들은 다 요렇게 뽑아서 가는데. 저는 요 분채로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대표님께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내드립니다. 확실하게. 자, 1500원짜리. 너무 좋죠? 어우, 여기 부딪쳤어. 자, 들어가라. 미안. 자, 그리고 너는 뭐니? 자, 요거는 뭔가 이름표가 돌아서 있네. 자, 저태랑이 아니고 도태랑입니다. 도태랑. 저태랑이 아니고 도태랑입니다. 와, 도태랑 너무 좋아요. 1500원짜리. 정말 대박입니다. 이야, 진짜. 한번 품어가서 한번 받아보세요. 얼씨구는. 이야, 정말. 아, 얼씨구 영상에 한번 보시고. 요거 한번 보시고. 본문 가십시오. 도태랑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전심을 닭을 먹었는데 왜 이래 목이 자꾸 잠기냐? 닭, 닭발을 먹었습니다. 하하하, 닭발이 좋다고 그래서 피부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닭발 세 개를 떠줬습니다. 하하하, 또 어떻게 해라? 그런데 목이 잠기네. 왜 그러지? 자, 그리고.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는 키가 이렇게 훌쩍 많이 컸죠. 그 대신에 요렇게 예쁩니다. 짱짱해요. 어, 요거는 한 세 포트씩 합식이어야 되겠죠. 색깔 죽입니다. 색깔 너무 예뻐요. 어, 네티지아. 자, 네티지아입니다. 그리고 흑짱미는? 흑짱미는 몇 포트 있냐? 흑짱미는 다섯 포트 있어요. 흑짱미. 아, 흑짱미. 진짜 빨리 품어가세요. 다섯 포트밖에 없어요. 정말. 이걸 어디갔어, 1500원? 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사장님이? 와, 진짜. 1500원짜리. 흑짱미가 이거 봐. 얼굴이 세 개야, 세 개. 와, 이거를 어떻게 1500원. 대박이다, 대박. 진짜 다섯 개밖에 없어요. 우와,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진짜 흑짱미 다섯 개밖에 없어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진짜 멋지다, 멋지다. 자, 녹용도 많이 품어가시고, 어, 녹용도 매력적인 안이 많이 품어가십니다. 꽃이 향이 좋은 녹용. 자, 1500원입니다. 자, 너는 뭐니? 한, 네드한타지암자. 네드한타지암. 6,000원인데 이렇게 좋아요. 세상에 6,000원짜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정말 이거 실망한다면은 금방금방 너도 나도 막 찜합니다, 이거. 6,000원짜리가 이렇게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완전히 입장이 환염이고, 피멍이 들어서. 정말 6,000원짜리. 레드한타지암. 네 포트밖에 없습니다. 어, 빨리 품어가세요. 나중에 없다고. 야이씨. 이러지 말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이렇게 피멍이 들어서 너무 멋진 압니다. 그리고 프릴마디바는 세포트밖에 없습니다. 자, 많이 품어오셨는데, 많이 품어가셨습니다. 프릴마디바는 만원입니다. 만원. 자, 프릴마디바. 자, 이렇게. 둥근 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멋지죠? 어, 많이 품어가시고. 이제, 다. 이제 세포트밖에 없습니다. 자, 프릴마디바는 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찰스톤입니다. 찰스톤. 자, 찰스톤도 1,500원입니다. 찰스톤도 1,500원. 자, 찰스톤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하나같이 예쁘다 말할게, 쟤는. 그죠? 자, 찰스톤. 손 뜯고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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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찰스톤도 1,500원.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욘세의 금입니다. 자, 비욘세의 금 4,000원. 자, 요건 입장이 이렇게. 응. 벌써 징그럽게 톡톡 튀어 올라왔죠. 얘는 이게 매력이죠. 그리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금이기 때문에. 색깔이 적절하게 요렇게. 굉장히 매력적인 아입니다. 요거. 중간중간 요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네. 그죠? 너무 예뻐요. 비욘세의 금 4,000원입니다. 4,000원이면 정말.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정말. 정말 너무 좋다. 헤헤헤. 벤바디스 5,000원. 벤바디스 요거는 금입니다. 금.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벤바디스 금. 요렇게 많이 얼굴들이 이렇게 나오네. 그죠? 요거는. 야, 요건 또 특이하네. 그죠? 벤바디스 금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네. 벤바디스 금. 백금이라고 할까? 백금 같아. 백금. 그죠? 벤바디스 백금 같아. 그냥 금이 아니라 백금 같아. 백금. 그죠? 네. 나 헬이라는 나입니다. 나 헬. 너는 이름이 뭐니? 나. 나 헬이야. 아. 나 헬. 나헬 제가 너무 많이 드니까 좀 손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거 원하시면 대표님들 하나하나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나헬 한번 보여주세요. 프리즘입니다. 프리즘도 4천원입니다. 프리즘 프리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께요. 도대체 분이 이렇게 큽니다. 와 분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커요. 와 3천원입니다. 3천원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자 제가 손가락으로 이게 두 번째 손가락이거든요. 이렇게 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3천원짜리 얼굴이 3개에요. 3개 자 프리즘 4천원 그리고 스타베스트는 1,500원입니다. 스타베스트 1,500원 스타베스트는 1,500원 그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거 멋있는 아이 요거는 뭐지 이름이 있었는데 요거 이름 있구나 요거는 줄스 줄스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줄스 목대 보세요. 줄스 보라보라하게 중간에서부터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줄스 3천원 밖에 안 되잖아요. 또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은 와 보세요. 오셔서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세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골라가면 더 좋겠죠. 물론 택배 보낸다고 해서 나쁜 건 주지는 않지만 와서 스타일이 다 사람들이 스타일이잖아요. 스타일이 자 이렇게 해서 줄스 너무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레드탑 레드랍이라는 아이들 레드랍 요것도 입장이 하나하나 다 하트에요. 이것도 4천원 밖에 안 합니다. 2포트값 8천원 이야 너무 좋잖아요. 요즘 물론 경기도 안 좋은데 진짜 경기 안 좋아서 얘들 값이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농장에서 사장님들은 죽으라죽으라 합니다. 어쩜 좋아 진짜 빨리 경기가 풀려야 될 텐데 자 레드콘입니다. 레드콘 3천원 레드콘 3천원입니다. 레드콘 3천원 레드콘 3천원 자 몬로도 3천원 몬로는 좋아하죠. 몬로 저 역시 너무 좋아합니다. 요거 사각분에 한 개씩으로 식결했는데 영상이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한 개씩 적은 요 사각분에 자 요 사각분 있네. 요런 풀분 같은거 요런 풀분 같은데도 요런 사각분에 요렇게 식재를 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요거 좋아하신 분 우리 영상에도 보면 좋아하신 분 있는데 아우 너무 잘 키우셨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저도 몬로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콜리입니다. 콜리는 만원 자 콜리는 만원입니다. 콜리 자 콜리 콜리 너무 좋아요. 콜리 자 요거 분갈이 다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콜리 콜리 자 그리고 오 너무 예쁘다. 카시오 적금이 왔습니다. 카시오 적금이 엄청 많이 품어 가셨어요. 대표님께서 또 데리고 오셨습니다. 카시오 적금 1,500원 너무 예쁘죠. 카시오 적금 그리고 사과히메시나 사라히메시나 요거 정말 매력적인 앱입니다. 요거 안 키워보신들은 한번 품어 가셔서 키워보세요. 요거는 4,000원입니다. 2두짜리 색깔 진짜 불타고 있습니다. 정말 예뻐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사라히메시나 사라히메시나 없으신 분들은 빨리 오고 있을 때 품어 가셔서 키워보십시오. 너무 예쁩니다. 진짜 입장 안에 완전 빡 알칸슨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살구미인 2,000원 요것도 입꽂이가 굉장히 잘 되죠. 살구미인도 입꽂이 굉장히 잘 되는 아이죠. 요것도 한 몇버트 합식 저는 합식합식 그러는데 요런 아이들은 합식해놓으면 굉장히 예뻐요. 레드벨벳 2,000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사과히메시나 요거는 참 다져지게 약간 짱짱하게 천천히 자라지는 아이죠. 요렇게 훌쩍 크는 아이들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죠? 요거는 또 2두네요. 요거는 또 2두입니다. 요거 2두 그죠? 자 2두입니다. 2두 자 다음에 요걸 보겠습니다. 라인시아 1,500원 라인시아 목대 보세요. 목대 장난이 아니죠? 라인시아 1,500원 자 그리고 옆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스노바니 스노바니 5,000원 스노바니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얼굴이 5개 6개 됩니다. 이거 봐요. 2,4,5개 얼굴 5개 스노바니 얼굴 5개입니다. 얼굴 5개 자 그리고 백봉은 3,000원 백봉 3,000원 자 백봉 보세요. 목대 진짜 목대 꿀벅지입니다. 꿀벅지 짱짱합니다. 짱짱해. 짱짱합니다. 3,000원 그리고 은행무 은행무라고도 하고 싸랑무라고도 합니다. 초록초랑이 얘도 진짜 뚝 잘라서 바닥에 꼽어놨더니 저 금방금방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싣고 늘리는 데는 최고더라고요. 은행무 그래서 너도 주고 나도 주고 언니도 주고 조카도 주고 은행무도 하죠. 3,000원 스킬라 2,000원입니다. 스킬라는 2,000원 스킬라 스킬라는 3,000원 스킬라는 3,000원짜리가 많습니다. 이거는 2,000원짜리네요. 이것도 2,000원 스킬라 이름 보시고요. 파이니 버거 2,000원 와 눈이 펄쩍 더이네 완전히 그냥 너무 좋아요. 완전히 백분을 뽀악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파이거 버거 2,000원 사촌 논산아 배가 이렇게 아프지? 아 닭발을 먹어서 배가 놀랬나 배가 아파 자 영상 찍다가 헛소리하냐 그러지만 지루하실까봐 지루하실까봐 제가 헛소리를 좀 합니다. 여러분 웃고 지나갑시다. 자 이거는 타이니 버거입니다. 타이니 버거 2,000원 너무 좋아요. 쟤는 맨날 좋다 말밖에 안 한다 그러지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2,000원짜리 1,500원짜리 어디 가서 이런 아이를 그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농장에 와서 굉장히 여기 농장이 많습니다. 매니아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와서 눈 구경만 하고 가시도 힐링 될 것 같습니다. 자 핑크르비는 5,000원 핑크르비는 5,000원 핑크르비는 5,000원입니다. 이야 여기 짱짱하죠? 얼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핑크르비 5,000원 녹차라떼 녹차라떼 를 좋아하는데 녹차라떼 한 잔을 쓰다 가서 먹었더니 한 잔에 6,000원? 6,000원 하더라구요. 차 한 잔 안 먹고 나는 이거 살려야지 녹차라떼 안 먹고 나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가면 진짜 이렇게 물들고 너무 예뻐요. 요대로만 들고 가도 세상에 5,000원 너무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아이시그린은 12,000원 아이시그린 보세요. 짱짱하죠? 3두짜리 요렇게 좋아요. 탱탱합니다. 탱탱해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택툼 택툼은 인간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택툼은 꽃이 요런 꽃이 덜꽃 덜꽃처럼 요렇게 밥도 많아요. 밥도 굉장히 많습니다. 짱짱하고 꽃도 요렇게 덜꽃처럼 요렇게 굉장히 요런 애들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꽃이 요건 좀 더 핏네. 그리고 요건 아직 덜 핏어요. 덜 핏습니다. 택퉁 3,000원입니다. 3,000원 자 요렇게 해서 3,000원 자 아이보리는 12,000원 아이보리 자 아이보리는 12,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얼씨구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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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